블랙핑크입니다 안녕 다 똑같이 아닌 영어를 떠있어 안녕 바르시에요 왜 안 떠? 뇽 아 뇽 SKYDD KS였나 그게 뭐야? 그게 영어로 스펠링이래요 근데 언니가 비닐 아 진짜? 화질이 이상해 나 못 맞췄어 보고 싶은데 나도 나 둘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잘 지냈어요? 우리 화질 괜찮나? 잘 지냈어요 되게 이상한 거 아닐까? 블링크 블링크 나 모르지 블링크 블링크 잘 뭘까? 리사씨 네? 한 명씩 인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리사씨 한번 해보실래요? 아 네 저부터 저 좀 잡아주실래요? 감사합니다 블링크 안녕 오랜만이에요